이번 총선 결과에 저희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저희 당을 지지하고 저희 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이자를 빌어서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단호해야 하고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책임을 제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분 저명은 핑계에 불과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최고인 전원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합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당에 대해서 변함없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정말로 악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그럴 아멘